그건 내가 미처 생각은 못 드리네. 어때요? 이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네. 그럼 석빈이는 그 부분이 해결된 다음에 그날로 고소 취하해. 약속할 수 있지? 네. 하지만 호적 변경 해결은 없다면 그땐 끝까지 할 겁니다. 정말이야? 아니 그 자식이 그랬단 말이야? 아니 뭘 믿고 끝까지 간대. 내가 그 자식이 그냥 아무 말 못 하게 묵사바를 만들었어야 하는 건데. 미소라. 아무튼 절대 안 된다. 야. 집에 무슨 권리로 우리 영웅을 데려다가 고영웅을 만드냐고. 차라리 법으로 해. 법으로. 동시 가만히 좀 있어요. 왜? 형님. 그냥 성 바꿔주겠다고 하세요. 그쪽이 아빠인 건 사실이잖아요. 괜히 고집 부리다가 영웅이 빼앗기면 어떡해요. 아 뺏기긴 왜 뺏겨. 법으로 하자니까. 그럼 우리가 이겨. 요즘은 법이 많이 좋아졌대. 아 그게 코에 걸면 코걸이가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게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엉뚱한 데 걸리면 어떡하려고. 엉뚱한 데 뭐 어디. 영웅이가 먼저야. 뭐가 영웅이를 위해서 최선인지 먼저 생각해. 영웅이. 어차피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알았어. 전 미소 시대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난 정말 괜찮아요. 미소 시랑 영웅이만 괜찮다면 나도 좋아요. 소령 씨한테 미안하고 영웅이한테 미안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말 화나고 속상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받아들여요. 영웅이한테 최선의 선택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영웅이 이제 학교 들어가면 많이 헷갈릴 텐데 같이 사는 소령 씨하고 성이 다르면 친구들한테 놀림도 받을 거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요. 머리 맞대고 생각해보면 또 새로운 해결책이 나올 거예요. 왜 자꾸 미리 걱정하고 그래요. 다 괜찮을 거예요. 저 그 일부분 스폐 seats 아멘 이 시간이 되도록 아무도 전화도 없네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래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는 거지 조인정 근데 이 집에 무슨 미련이 있어서 네 아버님 지금요? 지금 집 앞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만 좋다고 하면 영웅인 석빈이 밑으로 올 거야 근데 니 생각이 중요해 그 세게 니가 싫다면 그 세게 니가 싫다면